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인턴 목회 과목 코로나 상황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한다고 참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잘 수강해주고 또 나아가서 매주 과제 잘 해준 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감옥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또 나아가서 매주 과제 잘 해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죠? 이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한 줄로 믿고 그 친구들을 위한 구제책을 하나 또 좀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마치면서 짧은 메시지 하나 전하고 모든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번 학기를 갈무리 하는 이 메시지인데 그죠? 지금이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그죠? 이 템플릿 이 크리스마스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여기 목동이 있는데 여러분 목동 그죠? 2000년 전 이 중농 땅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직종 가장 3D 직종이라고 해도 가은이 아니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이 목동들 그죠? 그들이 이제 한밤중에도 일을 하는데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인류를 구원하는 이 빛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그 빛이었습니다. 그죠? 그 소식을 가장 접했던 이 목동들 그죠? 그리고 이 빛을 따라서 이제 가보니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가 있었다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을 전하는데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먼저 그가 오셨다. 그죠?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사실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과연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시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자 그죠? 여기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번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많이 드렸죠. 그런 제사장이 사실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Great high pries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큰 대제사장이냐.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사야 예언자의 그 대예언. 그죠? 고난받는 종에 대예언.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그 예언을 한번 살펴봤었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서 여러분 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 그죠?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 종이 곧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스스로 죄 때문에 그렇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이런 그 징계를 받게 되셨다.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또 그가 처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평화는 뭡니까? 물론 세상의 평화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그죠? 이 중동문화권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어떤 모든 것이 종결되는, 완성되는 그 평화. 샬롬입니다. 그죠? 이 샬롬이 바로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벌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나음, 힐링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는 이 이사야의 빛이 거의 6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죠? 루터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한 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죠? 찔림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이 천이 조금 위로 올라가는 거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셔서 그저 무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이 오른편이 뭡니까? 오른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실행하는 그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또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저 하늘에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론 하늘의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고 계시지만 이미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퍼머티, 우리가 단순히 허약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나아가서 어떤 인간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그렇죠? 죽어야 하는 존재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동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한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신들 찾아가 봐야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인간들이 당하는 배방과 모든 것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이것을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큰 대제사장이시고 또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세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스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담대히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실존 상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가 많은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죠? 내가 그대로 이렇게 없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가 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극률하심을 얻는다. 그렇죠? 극률하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더 많은 인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그렇죠? 이 카라. 그렇죠? 이것은 정말 기쁘고 완성되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서울 사람들보다 더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저 피하겠다. 그렇죠?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어려움을 아래고 내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 주시고 내게 은혜와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기우도 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름나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학기에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 배울 수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번 학기에 저희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이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예언자 이사야 살펴보게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른들의 삶,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능력 하나님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강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과목 리뷰하면서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턴 목회는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을 예상하고 과목을 운영하는데 그죠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경 지식과 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 코로나 사태 하에서 참으로 직접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지식과 이 교리 전달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설교입니다. 그죠 물론 뭐 목사님이 주로 설교하지만 더더더러 이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와 집사가 되어도 한 번씩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특별히 제 설교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으로 그죠 이 세 가지 틀에 틀을 세워놓고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죠 먼저 강해 그죠 숨은 뜻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교리를 살펴봤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 적용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식으로 이 설교의 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것 사실은 3번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이 교회 운영 그 다음에 지도 관련 지식과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 부족했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인턴 목회지만 또한 이것은 이 기독교 학과의 그 경건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 학과의 그 단합을 도모한다는 것 이것도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찬양과 기도 그죠. 이것도 이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죠. 그래도 찬양은 우리 기독교 학과 찬양팀 정말 참 수고를 해주었죠. 그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기도 힘든데 학교에 모여서 찬양 동영상을 참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고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찬양팀으로 활동한 친구들 그죠. 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에는 우리 감옥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제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루면서 그죠. 특별히 또한 우리가 이 지식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죠. 이 구약 성경의 그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죠. 그럴 때에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다. 그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에 그죠. 지식은 공짜로 따라온다. 그죠.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잘 보여준 바가 있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대략적인 그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이죠. 그죠. 첫 책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으로부터 그죠. 질서를 창조하신 거. 그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도록 일곱째 나래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을 또 경외하게 했던 그죠.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질서의 창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도록 창조했는데 오히려 그 인간 그죠. 처음 인간으로서 이 아담과 이 하와 그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죠. 이 선악과 나무에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타락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설교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죠. 이 창세기 12장 이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죠. 인간이 죄와 타락의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그죠. 은약을 계약을 맺어주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이 은약 계약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절대강자시고 인간은 약자입니다. 그랬을 때 절대강자로서 약한 인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기 시기 위해서 동맹적 은약 계약 카바넌트 그죠. 이것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는 인간들이 죄를 계속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구약성서 또 신약성서 전체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다음에 살펴봤던 인물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 정말 나름대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인간의 어떤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나름대로 경쟁심이 있어서 형을 속이고 그리고 또 도망을 가고 이런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지만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죠. 그 도망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계약에 근거해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그 스토리 그죠. 창세기 28장 16절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지켜주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로 인해서 야곱은 크게 성공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참 아름다운 스토리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인턴복회 과목은 또 기독교학과 경근에 의해 의미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의 설교 한 세 편을 들어봤죠. 먼저는 최봉도 교수님의 설교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민수 교수님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의 스토리 이야기를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개신교의 생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특강 형식으로 이 종교개혁의 전반적인 그 흐름 또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성경을 중시한 것 자체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진행시켜서 또 완성시켰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 스토리로 넘어가서 특별히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십계명이 과연 그 내용이 뭐고 그 또 가르침이 뭐고 또 그 적용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1주에서는 여러분 이 모세의 열망이죠.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이 건국의 아버지죠. 그죠. 국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추앙을 받는데 그죠. 왜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되느냐 그죠. 그의 그 열망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하는 것보다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성립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나아가서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 자신을 위해서는 참 용감하게 그죠.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한 국가와 한 개인의 그 삶의 어떤 그 목적이 과연 뭐가 돼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사실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독교학과 경건회의 일환으로 임경수 교수님의 설교. 그죠.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3조차에는 여러분 이 구약성경의 인물을 계속 소개하면서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서 그 묘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느냐. 그죠. 다섯 가지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이 구약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죠. 구약성경이 한편으로 그 율법서 그죠. 소위 모세 오경이죠. 처음 다섯 건의 책.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길게 있고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 왕을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역사 이야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예언자의 대표로서 이사야 예언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웠던 바벨론 포로 시절 포로 시절 말기에 활동했던 제2 이사야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예언자 이사야. 특별히 그의 중요한 메시지 이사야 53장이 나오는 구원자 그는 곧 고난을 받는 종이시다. 우리가 또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네들이 받는 벌로서는 어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보다 더 고귀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낳게 된다라고 하는 그죠. 이 대속적 고난 그죠.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과목을 리뷰하는 것으로 전체 15주 수업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 긴 설교가 많았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성경에 참 귀한 말씀들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 그죠. 잘 들어주고 또 매주 과제 잘해준 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 이 기말고사인데 그죠.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다음의 내용들 그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 본문 두 개입니다. 그죠. 저와 또 이 기독교 학과 교수님들이 여러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의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설교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으로서나 또 여러분들 앞으로 또 가르칠 기회가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성경 본문 두 개다. 그죠. 그래서 저나 기독교 학과 교수님들 이 설교가 있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정말 그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아있는 이 성경 본문 두 개를 제시하고 그죠.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적어주는 것으로 이 기말고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은 말씀 두 개 거기에 대한 짧은 설명 뭐 붙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과목의 피드백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동영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죠. 동영상 화질 그 다음에 이 음질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전체 이 설교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도 적어주시고 또 반드시 좋은 점 그죠. 그런 것이 우리 교수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함께 적어주는 이 피드백까지 넣어서 작성을 해서 그죠. 시간을 좀 여유롭게 드리겠습니다. 그죠. 12월 21일 월요일이 됩니다만 그죠. 끝나기 전까지 써서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 이메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본과목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과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신청했겠지만 그죠. 1학점 패스와 페일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매주 출석해서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비대면 상황에서 동영상을 듣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매주 이 동영상을 수강했어야 됩니다. 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출석이 되고 그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이 동영상 들으면서 또 완전히 또 다른 일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로서는 반드시 출석해서 동영상을 듣고 과제까지를 제출해야 출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출석을 하지 않고 세 번 이상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F가 된다. 그죠. 네 번째부터 안 된다는 거죠. 세 번까지는 가능하고 네 번째부터는 안 된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 제 시간에 수강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번 이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친구들. 그죠.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미이행한 과제 모듭니다. 그죠. 늦었습니다. 그죠. 이 책임을 지키지 못한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까지 그 이행하지 못한 과제 모두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그죠. 동일하게 12월 21일까지 저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면은 패스한 것으로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학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동영상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1학점 감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참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되는 말씀 그죠. 이 구원이 되는 말씀.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그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 계속 생각하고 그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그 믿음을 또 더 키워가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성공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